안녕하세요. Easy&Smart Engineering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오드가 이상적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오드가 포함된 회로에서 회로를 가장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이오드의 특성은 이와 같이 됐었는데요. 이와 같이 그래프에서 직접적으로 회로를 푼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다이오드를 모델링 시키는 것입니다. Forward Bios 영역에서는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 0이라고 생각하고 Reverse Bios 영역에서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0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Forward Bios 리진에서는 다이오드가 켜졌다, 온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Reverse Bios 영역에서는 다이오드가 오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다이오드를 스위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오드가 순방향 바이오스 영역이냐 혹은 역방향 바이오스 영역이냐 이것을 판별해 주는 것이 되겠지요. 다이오드의 Forward Bios냐 Reverse Bios를 결정하는 판별식이 되겠습니다. Heru에서 다이오드가 오프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 플러스다 그러면 다이오드는 켜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이오드가 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다이오드를 스위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를 사람이 켜는 것이 아니라 Heru의 조건에 의해서 다이오드가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는 다이오드가 포함된 전자 Heru에서 가장 간단한 경우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입력에 10V가 들어가 있고 출력에 부하저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등가적으로 2kΩ이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오드가 켜졌느냐 꺼졌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이오드가 꺼지고 켜지는 것은 이 Heru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그렇게 했을 때 다이오드가 먼저 꺼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류가 흐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오드의 에노드적 전압은 10V가 되겠죠. 또한 캐소드적 전압은 어떻게 되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즉 다이오드가 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캐소드적 전압은 0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의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의 전압은 10V에서 0V를 뺀 10V가 걸리게 되겠죠. 따라서 VD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forward bias 즉 순방향 bias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 영역이 순방향 bias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이오드가 켜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해로에서 다이오드가 켜졌다 하고 결정이 됐으면 해로가 굉장히 쉽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다이오드가 켜졌다 하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켜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입력 전압이 출력 전압이 되겠습니다. V0는 바로 10V가 되는 것이죠. 한편 다이오드 전류는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 전류는 바로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항 2kW분의 저항에 걸린 전압 10V 5mA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오드가 아이디얼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프 모델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아이디얼 다이오드 모델은 입력 전압이 변할 때 이런 경우는 그래프칼 모델이 매우 복잡하겠습니다. 이 해로에 대해서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이 교류다. 즉 다이오드의 입력 전압이 변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이오드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해석 방법이 되겠죠. 자 여러분 아이디얼 다이오드 참 쉽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